네, 제가 몇 주 전에 독일의 사례와 영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조만간에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특히 해외에 관련된 거, 국내는 여러분들 처음에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시고, 특히 인터넷 통해서도 많이 접하시죠. 그래서 국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 사례는 극히 접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해외 사례를 자꾸 보여드리냐면, 물론 저도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해외 사례냐면, 지금 같은 아주 특수한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전망, 전망화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 사례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방역을,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잘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먼저 혹시 더 코로나 방역을 잘 하는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아니면 우리와 비슷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약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신다면, 대응하시는데, 그게 곧 우리한테도 좀 유사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말은 길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넘어갈까요? 뉴질랜드 사례입니다. 뉴질랜드. 아마 매스컴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질랜드가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을 잘하고, 지금도 방역이 잘 되어서, 코로나 청정국이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방식은 우리나라랑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복잡한 거 알 필요 없고요. 어쨌거나 코로나 방역을 잘 하고 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우리도 계속해서 잘해간다면, 그런 부분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유사성을 띄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해되시죠? 한번 볼까요? 일단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성공은 예상치 못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즉,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외국의 어떤 통신사에 대해서 나름 번역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이해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코로나에 대해서 종식이 됐는데, 부동산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냐 하면, 가격이 1년 동안이요. 1년 동안이니까, 이게 최근 2월 기사거든요. 2월 기사니까, 작년,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 정도라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코로나 시대, 딱 그 시대 안에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에 19%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가도 1, 2% 상승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부동산만 해도 19%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가격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신사, 이 외국의 통신사의 기사 내용 보면, 뉴질랜드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40군데를 집을 봤다고 해요. 40군데를 봤는데 다 퇴짜맞고, 그중에 4군데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다가 안 됐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인터뷰 내용, 뉴질랜드에서요. 그 안에서. 뉴질랜드 안에서 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왜 이렇게 공급을 안 하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공급을 안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약간 조금 와닿는 게, 우리도 한동안 공급이 없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공급이 0이었다는 건 아닙니다. 0이었다는 건 계속 꾸준히 공급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주 큰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도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도 최근에야 대출을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좀 발빠르게 대출을 했죠. 오늘 앵커 분께서도 대출 제한 금리가 오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대출이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싶은 분들이 거의 대출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저가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대출을 이제야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측통, 뉴질랜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측하는 시선들을 본다면, 지금 공급 부족이 벌써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저금리가 이제야 이렇게 왔는데, 지금에 와서야 극복이 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려한다고 그러고, 이 부분에 보면 우리랑 조금 다를까요? 우리는 좀 정부에서 그래도 좀 발빠르게 움직였죠. 규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출 규제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매수, 매집, 이러한 규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우리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어쨌거나 뉴질랜드는 좀 늦게 또 규제가 되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려 19%나 이상이 상승됐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가 잘 방역이 되고, 뉴질랜드 안에서 잘 되다 보니까, 삶이 거의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도 집값만 오른 거 아니라, 생활 수준은 안 오르고 있는데, 집값만 올랐다 게 아니라, GDP 자체도 14%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GDP를 뛰어넘는 집값이 지금 뉴질랜드에서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무엇이냐면, 부동산 시장, 집값을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경기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냐는 게 좀 긍정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시각은 아무래도 거주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지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뉴질랜드 안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구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현재 이를 얻고, 앞으로 그게 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종합해보자면, 제가 서론에 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지금 현재 방역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GDP가 상승이 되고, 국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의 신용평가 얘기라든지, GDP도 굉장히 방어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얘기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더 잘 되고 잘 된다면, 경기 수준은 올라가는 긍정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어떤 실물 경제의 상승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시간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얘기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제가 조금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